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고구마 캐사디아입니다 일단 재료는 이거는 전자연제 찐거에요 그냥 신문지에 싸셔도 되고 종이 오일에 싸셔가지고 15분 정도? 15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아무리 큰 것도 다 잊게 되어있어요 고구마고, 새종이 버섯, 피자치즈 그리고 휘핑크림, 토마토소스, 피망 그리고 도우로 쓸 또띠아 이정도만 있으면 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죠 일단은 고구마를 손질해볼게요 고구마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고구마 껍질을 까는거죠 요래 하나, 요거 두개만 할까? 요거 두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캐사디아 조금 하는거니까 자, 이거 포케이트 메셔라고 하는건데 요거에다가 고구마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고구마를 너무 많이 으깨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어느정도 섬유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적당히 하고 여기다가 생크림 생크림 이렇게 사 조합은 많이 느끼한거 싫어하시면 살짝만 여기다가 꿀 아카시아 꿀 꿀은 고구마가 안달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나는 그 팍팍함과 향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마 샐러드? 고구마 무스 만들 때 항상 꿀을 첨가하는 편이에요 고구마 퓨리 완성 요거만 먹어도 보세요 아유 생크림을 넣은거랑 안 넣은거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해 자, 고기가 고기를 안들어가니까 오늘 해산물도 안들어가고 고기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빈다리를 채워주기 위한 버섯을 쓰도록 하죠 요게 또 식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중간중간 하나 씹혀야지 먹는거 같고 그렇잖아 그쵸? 이렇게 이렇게 큐브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버섯을 따로 볶아줄게요 뭐 기름같은거 안들어도 돼요 버섯은 자체로 수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냥 말라있는 후라이팬에다가 버섯 넣으시고 소금간만 살짝 조금 있으면 완전 모양이 달라져요 소금간만 살짝 해주시면 조금 있으면 완전 모양이 달라져요 조금 있으면 완전 모양이 달라져요 파프리카 아닙니다 피망이에요 너무 많이 까지는 필요없고 적당히 쓸 양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버섯 냄새 기가 막혀 맛있어 맛있어 버섯은 집에 놔두면 버릴 일이 없죠 이렇게 해놓고 바로 또띠아에 칠하죠 자 이거 또띠아인데 냉동보관을 해뒀던 또띠아죠 이쯤에서 오븐을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븐을 미리 예열을 해놔야지 오래 안 기다리죠 이렇게 놔두시고 한쪽 면에다가 고구마를 이거 아까 준비했던 고구르퓨레를 바르세요 해주시고 스패츄라 같은거 없죠? 숟가락 다 있잖아요 그죠? 삭 펴주세요 자 이렇게 고구마를 삭 펴줬죠?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토마토소스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핫소스나 타바스코 같은거 추가하셔도 돼요 그럼 약간 또 멕시코 스타일 그런 느낌 남아서 맛있죠 여기다가 피망 뿌리고 그리고 버섯도 아까 이렇게 하면 거의 고기가 안 들어가도요 맛이 별로 비어보인다거나 부족하거나 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치즈를 이대로 구우면 뭐 피자지 뭐 건강피자 저는 항상 치즈를 먹을 때 태자를 섞죠 같이 올려주고 훨씬 더 맛있어 진짜 이거 넣으면 훨씬 달라요 그리고 윗장에 얹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오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조금 센스가 있으면 이걸 뒤집어주시면 좋아 왜냐면 치즈가 위에 있는데 녹으면서 윗장이랑 조금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게가 없어 지금 그럼 이렇게 딱 뒤집어서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위에는 고구마를 접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래쪽 치즈를 눌러주면서 접착이 잘 되겠죠 캐사디아 캐사디아를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죠 오랫동안 알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넣고 한 5분 계속 맛있으신거 맥자로 잡은거 오늘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고 아침에 생활 정보 프로그램 자 완성이 됐습니다 꺼내보도록 하죠 오븐에서 나올겁니다 밑에 받침 보여드리고 기가 막혀요 이거 보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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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케 오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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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보세요 자 단면이 어우 깔끔하지 뭐 치즈가 별로 안 녹았나? 음, 치즈가 많이 안 녹았네 거의 치즈 맛은 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버섯이 신해야지 네, 버섯이 신는 식감이 버섯이 신해야지 진짜 버섯이 안 넣었으면 밍밍하고 진짜 버섯이 신해야지 고기보다 맛있다 저 안말도 아니고 그게 맛있다고 하신거야 이거야 이거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아 아 매워 오븐이 짧았나? 음 토마토 소스도 차가웠고 고구마도 차가웠고 그렇게 해보니까 뭐 괜찮은데 아 매워 와 이거 봐 하나 더 드세요 여기 네 팔만나니까 괜찮아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아프리카가 무서우신가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네 아니?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 데이블데 너무 맛있어 여기는 이낙 impro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